봄투데이 어터제품의 아이폰5 카드지갑형 다이얼이 켜있습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인디안핑크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인증서가 하나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카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제품 솜질법이 나와있는 카드가 한장도 추가되어 있구요. 쓰레인 양면 테이프까지 하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총 3군데로 제작이 되었구요. 카드 포켓 뒤를 보시면 수납공간이 추가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간단한 지폐를 넣어서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아이폰5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상담모습이구요.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안감은 천연 소가죽으로 올처리 되었구요. 커버 앞쪽을 보시면 리백 장식이 되었구요. 색상은 실버 색상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이태리산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이구요. 이태리산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이태리산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산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